네 안녕하세요 범포인트 조정호입니다 요번 노션 파이썬 API 활용법에서는요 앞에서 배웠던 유튜브 인베디드 하는 소속코드를 조금 변형을 해서 사용자들한테 직접 URL 정보들을 입력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반복적으로 저희가 원하는 페이지들을 계속적으로 인베디드 할 수 있는 이런 구문을 좀 추가를 하도록 할게요 앞에서 비디오블록 이란 것을 하나 여러분들과 같이 실습을 하셨다면 이렇게 제가 마무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강의가 이쪽에 URL 주소가 아예 이렇게 딱 정해져 있죠 그래서 딱 한번 우리가 유튜브에 입력이 되게 되는데 유튜브 블록이 요거에 이 노션에 입력이 되는데 요것을 우리가 반복적으로 사용자들한테 주소값을 입력을 받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위에다가 지금 현재 추가를 하도록 할게요 자 우선 첫 번째는 사용자들 사용자들한테 받을 입력 값을 하나 초기화를 시킬 겁니다 그래서 A라고 하나 초기화를 시킬 거예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는 사용자들한테 지속적으로 저희가 계속 응답을 받을 건데 활문을 인용해서 무한으로 이렇게 반복을 시키도록 할 겁니다 근데 중간에 이제 앤서값이 A일 때만 반복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앤서값은 A일 때 활문이 동작이 되도록 반복이 되도록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요것은 이렇게 우리가 탭을 하나 한번에 선택을 해서 탭 한번 누르시면은 이렇게 드레스리가 됩니다 그 다음에 볼 필요한 것들은 좀 지우도록 할게요 변수값 정리 좀 할게요 그래서 텍스트로 나오는 이 텍스트 블록은 한 번만 나오기 때문에 별도로 구분할 필요가 없을 것이고요 제가 앞에서 강의할 때마다 이렇게 1이라고 붙인 이유는 이제 반복 몇 개 한 두세 개 정도 아니면 반복적으로 요것을 변수값을 붙일 때 요것이 중복되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붙인 건데 이번 거는 그냥 할 때마다 또 재정의가 되기 때문에 꼭 붙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A라고 응답이 된다면은 요 활문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동작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똑같은 URL이 입력이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요것은 이제 지우시고요 요건 지우시고 위쪽에서 우리가 입력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인풋 URL은 인풋으로 유튜브 URL 주소를 입력하세요 라고 해서 하나 인풋을 받을 겁니다 사용자한테 인풋 URL을 통해서 입력을 주소값만 받으면 요것을 반영을 해야겠죠 그래서 비디오 그 다음에 setSource 여기 아래 써 있죠 여기에다가 저희가 넣어주기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인풋 URL 주소를 여기다가 넣어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앤서 값을 다시 또 물어봐야겠죠 그래서 앤서는 인풋 추가로 입력할 추가로 비디오 블록을 생성할 건가요? 라고 이렇게 물어봐야겠죠 그러면은 동작을 이따 결과는 봐야겠지만은 지금 봤을 때는 A라고 여기 처음에 입력했기 때문에 이쪽 구문으로 들어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비디오 블록을 하나 600에 400으로 위드 값 600, 헤이트 값 400으로 해가지고요 하나 받을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인풋이라는 것을 이용해 가지고요 위드 값하고 헤이트 값도 받으셔도 됩니다 추가로요 별도 설정을 해 줘서요 그 다음에 이제 유튜브 URL 주소를 입력하세요 라고 나올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입력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setSource URL에다가 넣어주면서 블록들이 최종적으로 만들어 줄 겁니다 자 그러면은 실제 이제 자동으로 이렇게 계속 물어보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동작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류는 발생하지 않죠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 보시면은 여기까지만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쵸 여기서 중단이 된 거죠 중단이 되고 요거 set URL을 저희가 지정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URL 주소를 하나 가져올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서 하나 가져왔고요 요거에다가 결과를 입력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은 복사한 것을 이렇게 붙이도록 할게요 이렇게 붙여서 엔터를 치시면은 뒤쪽에 URL이 이제 반영이 되고 이렇게 저희가 입력한 유튜브가 인베드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추가로 또 비디오 블록을 생성할 것이냐 예라고 하시면은 또 아래쪽에 이렇게 인베드가 들어왔죠 추가가 됐죠 추가가 됐고 여기다가 이제 동일한 URL을 집어 놓으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또 새로운 URL 우리가 추가할 것을 이렇게 하나 또 추가를 할 겁니다 그러면은 아래쪽에 또 이렇게 한 개 두 개 이렇게 입력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아 요거는 이제 거부가 됐네요 제가 잘못 입력을 했나봐요 자 그래서 URL을 붙이면 붙일수록 하나씩 계속 추가가 될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아니요 하면은 이제 빠져 나오겠죠 아니면 다른 문자를 입력해도 빠져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저희가 파이썬 쪽에 입문 쪽을 계속 제가 또 추가를 하고 있고요 또 여러분들도 거기에서 응용을 해서 이렇게 화일문 반복문이라는 것을 이 노션 파이썬 API에다가 반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어느 정도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따라 하셨다면 감이 오실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파이썬 코드만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그렇게 할 수 있는 자동을 할 수 있는 것들을 계속 추가를 하면서 조금 더 고급신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